이번 컨셉이 해빙기 낚시이기 때문에 해빙기 낚시에는 수온과 기온이 굉장히 민감합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일기예보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. 4천만 낮 기온이 영상 10도 밤에도 영하 3도까지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런데 어제 낮에 또 일주량이 좋아서 이 수온이 초저녁까지 좀 뒷받침이 돼준다면 그래도 나름 생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낚시이 됐습니다. 2019년도 31.5cm 첫 영광껏 부모입니다.